자 오늘 드디어 저기 일단 여러분들한테 간척한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해가지고 또 좋아요 간척을 요렇게 야무지게 그리고 우리 건설 이름 바꿉니다 코테타로 바꾸겠습니다 그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사람들이 코테타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아티아티가 다시 한 번 더 코테타의 의미를 한 번 더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승태님의 태자 그 다음에 타연님의 타자 해가지고 마카오톡의 정권을 노리는 코테타 이렇게 했습니다 암살 계획은 아니었고요 여러분들 재미있게 즐겨만 주시고 좋겠습니다 아 이제 시작하자잉? 여기 헬실도 있습니다 아 헬실 어디 있는데? 헬실은 벌써 만들었다고? 여기 있습니다 모사와 모사와 여기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와 이거 누가 만들었어? 벌써 만들었어? 저희 다 같이 만들어서 갑니다 아 진짜로? 예 너 양무치기 만들었네? 어 코짱 오늘이 코짱이 된 지 1주년이라고 해가지고 소중하게 뭐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일로 와보시겠습니까? 애들이 선물 준비했습니다 아 뭔데 뭔데? 이거 상자를 왼쪽 위부터 하나씩 열어보시겠습니까? 코 우와 아 뭐야 미션 축하합니다 와 이거 뭐야 야 나 진짜 이래서 마크를 못 끊어 내가 지금 미션 다 받았어? 대결이? 예 받았습니다 아 그럼 시작하자 시작하자 백대장님 2천 개 감사하고요 민차 살려 민차 살려 민차 죽어 민차 죽어 엄마야 돼 답 hide 진짜 안 울고 열심히 할게요! 선생님 제 진짜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대결이 미션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소중 neces 대결했어. 왕왕왕왕왕왕. 불쌌자. 아휴. 죄송합니다. 야, 팀장은 못 하겠다. 야, 팀장 하기에는. 야, 저 3만3천.. 야, 두배.. 야, 저건 어떻게 하는 거냐예요. 목자님 좀 안 돼. 아아! 아니야, 박수 제라. 애니 생중하기도 힘든데.. 팀장 하기 싫다고? 총! 예전 백색궁전 반만 받아도 잘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달빛궁전을 무조건 해야 한다 인정하도록 해서 인정합니다! 답답하고 인정합니다 자 여기 광무지로 와봐 여기서 한 번 찍자 저 끝에 코코야 이거 붙어라 이장이랑 코코야 이장 붙어 하나 둘 셋 예 이쁘 찍었어 지금 하티 코코 그다음에 저기 민차 빼고는 다 파밍으로 빠질 거야 뭘 파밍 할지는 내가 대충 알려줄 테니까 너네끼리 나누면 돼 으엥 코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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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엔더 갈게 내가 엔더 갈게 수비야 예 너 엔더 갈 줄 알아? 아이 다 가는 줄 알죠 아 찾았다 드디어 나왔다 맛있어 근데 엔더 막대기 안토닌 곳을 찾으셨네 코코야 네 몇 개 필요하노? 엔더 막대기 3,351이요 3,351? 아 장난하지마 3,351 나두기 64는 소장 52세트 필요하지요? 52세트 그렇게 말하니까 별로 안 필요해 보인다 53세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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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두 셀커면 되네 오 두 셀커면 되네 오 두 셀커면 괜찮다 할만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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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지금 7,000m를 와서 네 당신이 성 하나를 찾았거든 선생님 근데 벌써 한 세트 이상 했는데 그래 빠른데 코코 소장 그 엔더 막대기 저희 있는 블레이즈 막대기가 이미 들어보니까 한 열 몇 세트 있어서 열 몇 세트 있어? 네 블레이즈 막대기가 아 그걸로 만들 수 있지요? 후렴과만 있으면 후렴과만 두 셀커만 캐와 주시겠습니까? 후렴.. 뭐라 하노? 후렴과? 후렴과 그겁니다 바로 그 보라색 나무 밑둥을 캐시면 됩니다 아 이거 두 세트밖에 하면 끝이야? 두 셀카 두 셀카 두 셀카 야야야 야야야 이거 금방 이거 금방 캐피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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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한 번에 한 번에 막 열 몇 개씩 나오지? 아 아 이거 하면 끝이 끝나네 그러면? 두 셀카만 딱 채우면? 예예 그렇지요 아 오케이 뚜비야 네 끝났다 이거 이거 이 보라색깔 이거 알지? 후렴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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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 된다 우리 후렴과 나 모르겠다 네 코짱 오르트님이 이걸 또 하네? 왜 그 사람들은 계속 이런 거 하냐 하는데요 저 이상한 사람 됐는데요 추메 추메 이거 뭐야? 이거 구리 산화시켜야 되는데 이거 한 사람당 내 청구에 있을 때만 활성화되고 저희 지금까지 여섯 개 먹었습니다 몇 명 해야 하는데 여섯 개겠지요 코짱 우리 개구리 불 아저씨는 잘하고 있나? 우리 개구리 불 아저씨는 잘하고 있나? 저 위 저 위 저 위 저 위 벽에 있는 게 빡이긴 한데 아 아 유리 이거 유리 같은 게 이게 개구리 불이야? 아니요 유리는 아니고 그 약간 색깔이 있는 바다랜턴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 이야기 한번 알아들으시겠는데 그 시계 있는데 보시면은 누란색 원 있잖아요 금 원 속으로 돌려 써 있는 거 응 거기에 보면 흰색으로 박혀 있는 애 딱 보이거든요 아 이거야? 아 아 개구리 불에 4천 개가 들어갔지요 코짱 5천 개야 민처야 오 그래 내가 좀 줄여서 얘기는 했어 그럼 나 개구리 불 도와주러 간다이 네 파이팅 코짱 파이팅 아니 개구리 불 어떻게 구하는 거야 나 몰라서 그래 이제 잠깐만 잠깐만 내려와봐 예 예 개구리 불 그 다시 보기 좀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건데 봐봐 원챙이를 따뜻한 곳에서 키워서요 그걸 지옥으로 이렇게 멱선을 잡고 끌고 와요 그 다음에 저 마그마큐브 보이시죠 저거 저거 뛰어다니는 쟤를 먹이면 돼요 드셔보시지요 여기 아주 많습니다 많습니다 아이고 그렇지 아이고 잘 드신다 아이고 우와 그래도 마지막으로 이것만 정리하시지요 얌 야 기강이 키십니다 마크 오래 봤지만 아직도 배울게 많고 신기한게 많다 뭐 안되노 섬로감 까신래요 뭘 하고 싶으세요 섬로감 깔게 왼쪽 둘 잠깐만 아직 안 돼 왼 둘 왼 둘 위로 다섯 위로 다섯 위로 다섯 왼 둘 왼 둘 위로 넷 위로 넷 둘 셋 둘 셋 둘 넷 둘 넷 둘 넷 둘 셋 둘 셋 둘 셋 산oot 동영상 잠시 하지마 말고 다섯 야야 Tey 확실하게 했습니다 고창 이거 한칸이랑 여긴 한칸이고 sir 두칸 여기는 dos 쟈 여긴 7칸 여긴 7칸이란 말야 00,00,00 내가 처음에 그걸 안 했어. 7 7 7칸! 맨 처음에 이거였지. 민.. 응. 안 맞아! 좌우대칭이 안 맞아! 코코야 반대! 원래 여기 좌우대칭 안 맞아요. 어? 원래 여기가 안 맞아요. 여기 평이 좌우대칭이 안 맞아요. 반대편을 보면 되지. 여태 돌이나 까세요 애들 노는데 끼지 마시고. 코코 형 반대편은 안 맞습니다. 다 틀려? 너희 김신이 까지게 말 걸지 말고 여우랑 내야 되는데? 너희 김신 술주장 그만둘이고 여우가 뭐가 하냐? 둘 둘 누구한테 찝혀서 하나 더 됐을 수도 있어. 그러네. 너무 큰일인데? 6칸! 에이 망했네. 이거 와 틀렸네 이거를. 이 쉬운데 이거는. 어? 어? 틀린 와. 근데 아무도 안 하고 시켜가지고. 어디가 문젠데 어디 코코야 이게 문제가. 어디가 틀렸는지 모르는 게 문제. 그것이 문제로다. 여기도 안 맞네 오른쪽이. 이거는 한 명이 해야 돼. 내가 하고 있을게. 너 더 헷갈릴 걸 이거는. 중 한 권 다 했나? 네. 네 다 했습니다. 확실하게 했나? 네. 확실하게 했습니다. 차가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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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가? 짱. 이거 뭐가 이거? 네? 어? 어 잠깐만. 이거 먹어. 이거 제맛 끝내셨나? 차가용 끝났어. 차가용 끝났어. 차가용 끝났어. 코짱이 다 채운 데를 채워버렸어. 예? 예? 이미 끝난 곳을 이제 칸을 덮어왔다. 이 말이지 그니까. 아니 아니 아니. 그 말이든 그 말. 진짜 도망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. 아니 아니 아니. 아 잠깐만 잠깐만. 에이 망했네. 흠. 이리젠 내봐. 어 열어봐. 돼. 됐나? 어 맞아. 됐다. 서리 원. 원. 원? 맥무닝 지금 열어? 맥무닝. 여보세요? 웅무닝이나 맥무닝. 웅무닝이 지금 열어? 왜 6시지? 잘 될 텐데 이제. 아니요. 우리 상탱이 어쨌든 두 가지잖아요. 그러니까 24시간 해야 되면서. 왜 이렇게 다 같이 24시간 하는 거 아니었는데요? 잠시만요. 잠깐만 표정 좀 보고 올게. 뭐야? 아 진짜 거기. 뭐야. 와 대박인데 구역? 타요야. 네 형. 이게 와일에 생기가 돌았나 보니? 네. 안 졸리나 니? 네 괜찮아요. 어? 안 졸려요. 괜찮아요. 그러니까 바깥 딜 하고 오니까. 여기 이만큼 발전되어 있는 거 보고 놀랬지? 네. 와 이거 레전드네. 아니 이거. 아니 이거 파밍 조이 이런 맛이네. 그러니까. 갖다 주면 이렇게 발전되어 있다니까. 이렇게. 너무 즐거워요 형. 어 어? 즐겁다고? 뭐요? 네. 이제 몰에 대기 하러 가려고요. 얘들이 잠이 없어. 졸댔다. 저기요 님들. 응. 저 가려고 이 차에 왔길래 안녕히 계세요. 저 출근하러 갈게요. 아 조심해 갔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아 성로감 없다. 섬로감이 없으면 땅을 퍼만들지요. 콧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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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콧짱 여기. 콧짱 여기. 어? 네? 섬로감 섬로감. 콧짱 콧짱. 응? 행복하시지요? 응 행복하시지요. 콧짱 근데 제가 들고 있는 셀커에 밤도 안 들인 거예요. 진짜 4분의 1만 들었어. 어쩌라고 이씨! 매일 초기화예요? 네. 응. 내일 밤에 서버 다 치고 7시간인가 8시간 동안. 아침 오픈런 해야 되겠구나 그럼. 어 어. 그때까지 하고 자고 오면 되지 않을까? 그때까지 하고 자고 상쾌하게 아침에. 그렇지. 뭐라 하노? 오늘 저녁 12시까지 한다고? 네? 아니지? 그러면 성태님 24시간도 끝나고 다 같이 자는 게 안 편하겠습니까? 그러니까 다 같이 24시간 끝나고 자지 않을까요? 그럼 성태님 24시간 그냥 그냥 날만 까죠? 6시간 자지 마시고. 다 같이 사이좋게 좀 더 돈독해지는 시간도 가질 겸. 아 노잠방을 하잖아. 아 그러니까 지금 노잠방을 하자는 거지? 그렇게 안 났습니까? 응 미친 거지? 깔끔한데? 해보자는 거지 지금. 미친 거지? 제가 잘못 들었나 했는데 맞는 거 같습니다? 그러니까 선생님 보고 지금 잠자지도 말고 지금 일하라 1만이잖아. 근데 왜 그러냐면 자고 오잖아? 응. 그러면 출근해서 일을 조금밖에 못 해. 12시에 다치니까. 아니 그냥 잘 살아면 자고. 잘 살아면 하고 해. 난 밥 먹고. 밥 먹고 씻고 좀 존나 때리도 자러 갈 건데. 이 춤에. 자러 가자. 예. 자정까지 하자. 야. 야 요즘 귀가 잘 안 좋아서. 추미애야. 응? 방금 대사님 팀장도 아니면서 왜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. 나 팀장 말고. 팀장 말 들은다. 난 하련 언니한테 한 건데 왜 갑자기 쥐려하지? 내가 말을 제일 열심히 했어. 맞아. 난 옆에서 약간 맞장구 쳐준 거야. 지금 시누여서. 응. 저녁이 말았다. 갑자기 왜 잠자는 걸로 신나가지고 말을 많이 하지? 왜냐면 내가 지금 이 시간대가 제일 활발할 때야. 우리 돌파는 돌 때구나. 약간 듣기 직전에 약간 불태우는 느낌으로 지금 제일 신날 때야. 그런거지. 팀장님. 어? 팀장님 어디 가세요? 야 나 왜? 뭘 어디 가? 성루감. 성루감 필요하다고 하셔서. 왔구나 성루감이. 예. 도망가고. 어디 어디. 어디 있는데 성루감? 앞에. 앞에 있습니다 앞에 잠시만. 어. 여기 있습니다 여기. 여기 여기. 아하하하. 하하하하하. 이거 코프 지리래. 진짜. 아 많이 자고 왔구나. 저 코핑이 딱 들어갔다. 다섯 먹어요 이거. 정답을 죽이지? 이거 안돼? 잘 안 돼? 장사 안 잡는데? 타요야. 왜요? 개 안나니? 니 아까 눈 감고 게임하던데? 아 무슨 놀이예요? 아 근데 여러분들 이거 노방조 아니에요. 그냥. 자고 싶으면 자도 되는데 왜 이러는 거예요 진짜. 근데 저 아예 짱이랑 내기했어요. 뭔 내기? 네. 밤 12시까지 안 자기. 먼저 자는 사람 물이 바리져버리지. 아 진짜 그러다 쓰러져. 아 진짜. 몸검태 잘게요 저희. 아니 졸리면 자도 돼야 돼 알겠지? 네. 사장님 다이어트 하세요? 다이어트야 다이어트. 서브웨이는 다이어트 음식이 맞기는 거 같아요. 나 오늘부터 맨날 서브웨이만 먹는다. 나 패티 선생님이 그랬어 근데 이제. 서브웨이 다 뒤졌다. 소스를 적게 넣고 웬만하면 소금 호츠 같은 거랑 넣고 이제 먹으면 좋다고 했어. 저녁 때도 그렇게 저녁 때도 서브웨이 먹어야겠다. 아깝다잖아. 저녁도 서브웨이 먹겠다. 저녁 서브웨이 드셨다 오늘. 근데 야채 다 빼도 상관없는 거 맞지? 야채 8개 중에 6개를 뺐거든? 2개 남겼어. 근데 지금 다이어트 중인 거 맞죠? 다이어트 맞네. 아니 그러면 서브웨이를 말고 한 걸 시키지. 다을 해라. 6개를 뺐나? 다이어트 중인 거 맞지? 야채. 도마토 제외, 오이 제외, 피망 제외, 띠클 제외, 할라피뇨 제외. 이렇게 두꺼도 저녁. 다이어트 중인 거 많이 뺐네. 야채도 살쪄. 코끼리도 야채 먹으면 살쪄. 코끼리도 야채만 먹어. 나 근데 야채도 많이 먹으면 살쪄. 진짜야. 하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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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자. 하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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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자. 하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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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자. 하자, 하자, 하자. 하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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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자. 하자, 하자, 하자. 아니 야는! 야! 얘는 회사에서 들어왔어! 뭐야 얘! 야, 안 만나야. 야 역시 사장 딸. 출근했습니다. 진짜 직원 잘 뽑으셨어, 이거래. 너무 좋아. 왜 한 세트, 한 세트 55개는 안 들고 가. 서브곡 게임 있긴 한데 이거라도 줄까? 어, 제발. 타연님, 타연님 주무세요? 아야, 아야, 전화. 왜 그러신지? 내가 봤을 때 이거 사장님 5분만 안 걸면 혀자라로 바로 가신다 지금. 아니 근데 콧장도 조용해 지금. 사장님도 한 번씩 불러줘. 콧장! 수고하세요. 콧장! 콧장. 아, 왜 이렇게 어두워졌어? 아, 안 잔다. 자자, 얘들아. 왜요? 매급하고 좀 바꿨다며요. 자자. 아, 하이탱 4개 있지 않았겠지. 아니, 이거 다. 못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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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각! 자꾸라. 소우세요, 소우세요, 소우세요. 자꾸라. 얘들아. 대단해. 하이탱 4개쭈어. 안녕하십니다 이름으로 할 거야. sci-fi дети아. 조사,까지 쓰러진다니까. 살려줘. 어, 후보배라? 맞지? 맞지 Dong. 괜찮아. 우챠 됐는데 자꾸 도전하신다고 하셨어. 아 진짜 너무 알없습니다. 진짜. 한참 따라가. 좋아요 좋아요. 아 여시니까 아는댕. 어이가 밀었지요. 어이가 밀었지요. 아이 뭐야 나보다. 사장님 목소리도 밀렸지요. 아이 나보다 더한 영감이 있어. 뭐야. 아 이거 영감이래. 와 나 이거 참 만들면 울 것 같아. 그 마음을 공감하시는군요. 저 벌써 애들 정들어버렸어요. 그래 이거 다 완공되면 운다니까 애들 다 진짜로. 그럴 수밖에 없어. 아 근데 아이 짱 너만 없으면 진짜. 아니 왜 나아. 나 왜에. 커피 가져왔다. 커피 1리터 가져왔다. 커피 1리터 가져왔었는데요 사장님? 그럼 저는 퇴근을 해보겠지요. 거기 가져왔어요.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왜에.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버지? 버지? 버지 아이징 마짝 뜨자는 건가? 잠깐만 시험 이게 무슨 소리지? 아 나 엄마 이겼지만. 하하하하하하 거실 갔다가 아들한테 아빠 왜 이렇게 오래.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지금 간다고? 하하하하하하하하 나 보겠습니다. 아침에 하겠습니다. 내일 규방 잘하시고요. 내일 보자 얘들아.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고생했어. 하하하하 오주이 형 안녕. 안녕. 하하하하하하 아 진짜 힘내?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다음에 진짜 이거 왕궁되면 질질 짜는 거 아이가?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아니 거기서 가면 안돼요 얼마 줄까? 아니 형님! 아니 이런 사람 데리고 왔어 타이가! 아 안녕하세요 아 형님 오랜만입니다 너무 오랜만입니다 오늘 안 가르쳐서 부른 지 이후로 제가 계속 마음에 이미 있었습니다 아 알아요 김 선생님하고 합방 옛날에 한 번 했어요 으아아아아아 옛날에 히오스 하셨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광고 방송이었나? 그런데 히오스를 알려주는 거 한 번도 안 해보셔서 배치고사를 봐가지고 등급이 뭐가 나오냐 딱 보는 거였거든요 일단 저한테 배우긴 배웠어 배워가지고 일단 하루 한 번 다 했어 배치고사 열판을 봤는데 불온지겨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김성태님이 깻부심이 있으시잖아요 한 10초 스턴 걸렸어요 그때 하하하하하하 근데 일을 시켰는데 왜 일을 두 배 세 배로 이렇게 지금 이게 뭔가 예 형님! 돈을 안 쓰면 더 일하겠대요 돈 좀 부세요 신고 얼만데 칭찬배요 형님 10만 원 10만 원 아 아 ㄹㄹㄹㄹㄹ 제 lan 형님 기다렸어요 기다렸어요 침착하세요 침착하세요 이번 다음 드 aynı investigators 제거 갇är 지나가서 제발 가져주세요 때 내려요 야 제발 좀.. 형님 기다렸어요 기다렸어요 침착하세요! 침착하세요! 아니 형님! 아니 형님, 제발 잘 가주세요! 아니 아니..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제발 제발 좀 가두세요 형님! 아니 제롱 어서 말라고요! 야야야야 야야야 야 형님, 가서 ㅋㅋ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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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상훈표야. 어? 우리 영우. 메이플 점검 풀릴 때까지 나라씨 도와줄까? 할 것도 없는. 음! 도와줘 x2 소리가 돼요~~ 여기 쌓연이 있어요 쌓뉵이. 안녕하세요 쌓연입니다. 저 왜 쌓연인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쌓연이래요. 어? 왜 재미없냐? 네? 왜 재미없는 사람이냐? 쌓뉵이 재밌어요.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. 아뇨. 그렇대요.